한글자막 여기 주인공 두 분 여기 앉으세요. 나는 왜 이 대결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자 오늘의 짱풍시고 컨텐츠 진짜 바보를 찾아라! 찾았다! 누가 더 바보인지 진짜에 가려내는 바보가 더 좋은 거야 수빈아. 너는 왜 이렇게 나잖아? 이게 나잖아! 옆에 그거 눌르면 돼. 진짜 얘가 바보 아니야? 형민씨가 얼마나 바보인지부터 자랑을 해보세요. 형민이 형은 사실 조금 영어가 들어가면 말이 아니더라고요. 시사적인 게 들어가도 코스피 코스타만 알면 되는 줄 알고 그래도 우리 수빈이는 모르지만 잠시만요. 아 목조림.. 목조림구나. 아 목걸이구나. 아 목걸이. 목조림인 줄 알았어. 이런 거 중에 단순한 거 좋아하고 원치적인 거 좋아하고 병아 익을수록 고기를 쓰기면 사자상으로 보셔? 보릿고개 아 이거 그거야! 아 맞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 뭐였지? 뭐였지? 왜? 네 포스피. 그러면 첫 번째 연습 문자로 내볼까요? 홀리건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 저 알아요. 그 한쪽으로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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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는 의자 어? 좀 포.. 맞어? 그 쪽에 관련된 거야? 오케이 거기까지 가요? 너는? 몰라 이거 아예 몰라. 상대방한테 총을 쏘는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홀리? 나는 너를 맞추지 마세요. 너 홀리 시시시다 이 개 뭐야? 너 홀리 시시하다 이 개 뭐야? 호리 시애인 어 contemptuda 혹시 훌리를 알았어? 홀리야? 난 둘 다 맛도 못 해줄 텐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여보세요? 수민이 승! 원래 원해! 아 맞네. 저가 원해. 아! 정확히 알고 있어. 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다 달라졌어. 맞지? 오작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네! 오작교! 뭐 달라? 나 혼자 할게요. 일단 견후나 증여가 많았는데 밑에 까마귀가 깔려있는 거잖아. 그래! 근데 그게 언제야? 무슨 14일인가? 무슨 14일이래? 약간 2월 14일, 3월 14일처럼 약간 연인들이, 연인들이 난리니까 말해. 연인들이 난리니까 말해. 7월 7일, 7월 7일, 7월 7일. 제가 죄송해요. 나도 하고 싶다. 너 알고 있었어? 어, 알고 있었어. 수민이는 이길 수 있어. 개똥농청이야, 진짜. 오작교 옆에 있는 게 오작교야. 오작교 옆에는 박숙교지 이 새끼야. 나 근데 현미리 오빠는 본인에 있어서 수민 언니는 이길 것 같아. 아니야! 알았을 것 같은데. 언니 앉아야죠. 너 왕이, 언니가 왕이잖아. 야! 비니스만 되게 멍청하네. 아니 너무 열받네. 아니 진짜? 제주도 삼다, 왜? 삼다에 해당되는 것은? 펜션에서 100% 몰라. 여자, 오! 바람, 돌, 오! 이거 너무 기본이야. 우리 맨날 제주도 좋아하거든. 잠깐만, 잠깐만. 스톱. 다시. 돌려서 바람. 아니 급하게 이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의견을 보낼게요. 뭐야? 신비한 이맘 전설의 성. 여자들만 살고 있는 성. 그럼 무슨 성일까요? 마파도. 네? 우와! 왜? 마파도만 먹으러 갔어요? 마파도만 먹으러 갔어요? 마파도만 먹으러 갔어요? 아 미안한데요. 이오소. 이오소 가자. 이오소 가자. 이오호 분의 체인지 glory, 체인지. 박형민 아빠 어부인데 박국민 아빠가 배에서 일을 끝내고 지릿하게 소주를 해준다. 질렀다. 지렸다. 겸사겸사 우더 걸린 느낌. 맞지? 어? 거짓이?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렇지. 오빠 뭔데 정확히 해달라. 나도 그 정도까지 분이 설마. 양심적으로 얘기한다. 양심적으로. 정확한 거는 둘 사이에 다툼해서 제 3자가 여자를 보는 거야. 채우자도 터진다 뭐 이런 건데. 아니지! 그럼 무슨 싸움이지? 고렛은 싸움에.. 보리즈 타우면 스토어. 보리즈 타운! 보리즈 타운! 그러면 혜진 씨한테 먼저 내볼게. 오비 이랬던 얘기해봐요. 맥주 오비를 두 병 정도 먹어야 신이 난다. 오! 야 근데! 야! 혜진 씨! 너무 좋아. 센스 배지? 아니 심지어 질기다 뭐 이런 거. 오! 이거 진짜! 이게 놀랄다. 오! 이거 혜진 씨 좋았어. 오비 이랬던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오! 맞다, 맞다, 맞다.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맞다. 까마귀가! 무슨 뜻이에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 맞다. 까마귀가 날짜 배 떨어진다. 그 배는 먹은 배에다가 달면 돼. 죽은 배인가? 뭐야 너 얘기해봐. 네? 조언결이. 그래, 너도 정확히 얘기해봐. 난 이건 알고 있었어. 이거 약간 그... 모작스러운 사람들 두 명 나와서 악사하는 느낌. 진짜! 조언이 악수해봐. 이틀 게 뭐야? 어. 모작스러운 사람들 두 명 했어. 보리즈 타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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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럼 나비효과! 나비효과는 너무 쉽지. 아 몰라. 나비효과는 왜 몰라? 대도를 가진 거잖아. 어! 대도를 가진 거잖아. 어! 아! 아니 영화복이야. 영화영화영화. 나비효과 보고 스타비도. 아니야? 오늘의 숙소야. 그냥 이수빈이야. 아니야? 야 걔 진지했어. 우와 진짜 뭐야? 왜? 똑같은 일이 벌어난 거 아니야? 대답이잖아. 그건 대답이잖아. 여기까지 할게. 나비효과 같은 경우에는 네가 만약에 얘를 씹었어. 얘를 한 번 씹었는데 그 효과가 딴 사람들한테 이게 다 소문이 나면서 너무 큰 일이 있다는 거지. 그거 많이 사용하냐? 작은 게. 아니지 이거 맞지? 어 맞아. 작은 사건이야. 얘가 다른 게. 컵라면 중에 그 육기장 사발면이 작은 거랑 큰 게 있는데 왜 작은 게 더 맛있을까요? 면이 더 얕기 때문에. 아니요. 양이 적어서. 아니요. 윤기가 작을수록 그 면에 보온이 더 올라가면 더 맛있다 그러더라고. 그래 너무 많이 먹어. 잠깐만요. 단부장에서 먹는 짜장면이 왜 더 맛있게 해? 내기에서 먹는 거니까. 아니야. 빨리 먹어야 되니까. 나 다음에 쳐야 돼. 이러면서 빨리 먹어야 돼. 너. 한 입 먹고 나가보니까 양념이 계속 면에 배는 거 같아. 아. 박사님들이 우리 영상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솔직히. 어떤 거 봤어? 미세알. 아니. 유근혁 봤어. 이거 심각하게 보신다. 심각하게 보신다. 근데 그래서 빨리. 일단은. 마지막은. 나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멍청한 건 혜지라고 봤어요. 아 맞아. 저주요. 바보대지. 바보대지. 우리 모두 바로 같이 바보대지. 구독해라. 구독해라. 좋아요도 하거라. 댓글도 남겨라. 댓글도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댓글이 쌍기. 그댈 AG. 8 mês 도ma assassipped. 5 peu.